오늘 어디 가는거죠? 나 몰라요 사는 연습가량 하다가 잡혀와가지고 해가지고 어우 복장 죽이는데 한 번만 줘야죠 아 몰라 창피하죠? 박상현이가? 아니야 나 잘해 아니 잘하면은 고마워 고마워 잘하면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잘하실 수 있을지 창피하니까 못하는 거 같아 그리고 나는 그런 하이톤에 대한 이 거가 아니야 재범이 형꺼야 재범이 형꺼야 재범이 형꺼야 그쵸? 그럼 그거 고해 한번 해주세요 고해 고해는 18번 해지 인마 해보세요 고해 배육 먹는거 알죠? 오늘 나 결혼축가으로 너를 위해 부른 사람이야 너를 위한 뭐야 아니 진짜로 그래서 행복해요? 아니 졸라 행복해요 결혼생활 해볼게요 안동 역사상 신란들 피시는 분이 축하 부르는 건 내가 처음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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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네 너같이 야간치처럼 노래 부르는게 무슨 야간치 누가 야간치인데 야 아 나 진짜 불러보라고요 한 번만 불러줘 진짜 너는 반주를 틀어내줘 반주 70%? 70%도 안되지 방안하고 드릴게요 니구랑은 아니야 아니 그니까 한번 알려달라고 니사 스텐 너무 입만한 Baz 무한힝 목숨 무한힝 영국 기회 물건 아 야간에 한국강립 그렇게 부른다고 노래를 들어보세요 맨날 노래 알아 미치겠네 맨날 뭐 형 노래해요 그러면은 니가 락을 알아 내가 좀 얌지로 니가 한번 니가 더 봬요 In my heart In my soul 그게 아니고 아니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하이라이트만 해 하이라이트만 내 목소리가 나의 손 놓지 않게 나의 손 놓지 않게 다시 만날 거에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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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는 아무나 쓰는게 아니야 오지는 명품이라며 아니 가격이 왜 안 비싸 근데 되게 작아버려 근데 다가리가 크다고 아니 오늘 저 위정부 오늘 계곡 라이딩 아 수락산이라고 하네 수락산 아 수락산 계곡 왔습니다 지금 지금 어 잠깐 짬 내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날씨 후덥지근해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아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엉망이야 멈출 수가 없었어 안녕하세요 안녕 딸랑이 방을 중요하죠 머리가 그냥 청스럽게 간지 떨어지게 반란하냐 하기가 간지 하면은 우리 점주 형 이길 수가 없죠 명품으로 도배했는데 어디 티셔츠 바지 다 저 엔티비게 저 루이비똥이래요 말로야 라고 들어 봤냐 말로 하면 난 발라도 가지고 온다 유콜리나 빨리 가요 멈출 수가 없었어 그게 락이 아니라고 락을 그렇게 흘러내면 안 돼 가속을 부르면 안 된다고 락은 락은 약간 종관어찬까지고 락은 반가속이야 반가속 힘이 들어가야 돼 목에 아 빠사죠 빠사죠 멈출 수가 없었어 멈출 수가 없었어 세이아이 큐타이아이 미쳐면 미쳐라 나를 양수 빼야면 안 돼 펜트는 내가 물어보는 불가니까 여자도 단두는 거 해가지고 일부러 굉장히 정화인 거 같아요 좋지 네 진짜 잘 꾸물고 너무 좋지 깨끗하다 진짜 제 명의로 있는데 그냥 너무 좋아 근데 형 말을 안 듣니 더 가 더 가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어 비율 날 어허허허 어떻게 부르려고 이렇게 부르려고 우와 짠지 형 일로와봐요 와 대박이다 여기 대박이지 어 어 너무 큰 거 같아 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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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오 오 추워 야 여기 되게 시원해 여기 열로 아파 되게 시원해 후우 우우 우와 exacerb해 나랑 가난한 신장마 private 햇가 Staat 하지마 하지마 나 미리 내려놓아야 하는데 옷도 없는데 빨아가지고 아우씨 너무 좋아서 내 이전은 계기로 한 거 아니야? 여기 프라스 아니에요? 어 얘기하면 안 돼 지명 여기 알려지면 안 돼 알았어요 일단 콧고 왔는데요 와 진짜 시원합니다 지난번에 했을땐 좀 추웠는데 오늘도 춥긴 추워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한번 좋아볼까요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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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어! 깊어? 안에는 깊어 전 선생 선하지? 원래 양반들은 들어가는거 아니에요? 너 그거 안덕김치야? 그냥 양반들 양반들 물이 깨끗하니깐 안 미끄러워 찝찝 빠지고 안돼 오 손까지 왔어 시원하네 마지막 댓글들 물이 안 데운 거 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That… 가슴을 펀자처럼 형, 그것도 있잖아 가슴을 펜자처럼 쉐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이렇게 오우 이번 목소리를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비고치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안들어간다고 약방이 됐는데 안들어간다고 아니 저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가, 거기보다 훨씬 더 시원해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남 пару줄 같아요 흐흐흐흐 와 코미드 들어와 른 오 되게 차가워요 간절까も 차가워 우와 대박이다 가슴 steering wheel 으아 추워 추워서 말 안 screen 하하하하하 우와! 패키스가 observando 말이 안나와요 후 홈 şeh지oy 다 fois晴 установ ㅎㅎㅎㅎㅎㅎ 소품이니까 소감이 어떠십니까? 용들이 왜 승천하는 기분을 알 것 같아요 물에서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 으악! 이 흐름! 물을 이용하는 물! 태극권! 어? 다 안 갔어요? 태극권! 왜 나한테! 물을 씹히고 다루는 모습이야 이게 물을 흐르듯이 모든 거를 자전거도 이렇게 다 안 한다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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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흐르듯이 물을 흐르듯이 어? 니가 알아있는 거 이거 뭐? 그래도 왼쪽 쉐이드라는 거 ㅎㅎㅎㅎㅎㅎ 아 따가워 어떻게 해드리는 과정에 지금? 어? 혹시 가수 거미? 여기 매달리는데 일단 여기 여기 치는 때 손에 손으로 받치기 있는 것처럼 찍어봐요 으악! 으악! 아 무거워! 잠깐만 다시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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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부르는 내 음소리라 사랑해요 고마운 내 사랑 평생 그대에게 불러주는 이 노래 사랑노래 함께 불러요 둘이서 죽어버려 웃음 라라라 라라라라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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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노래 어? 이거 좀 찬적하자 크레이버스 여기로 하니까 진짜라니까 아니 코러스지 노래가 아니잖아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 당신을 사랑했어 형 보자 보자 아 맞아 근데 이거 식용버섯이에요 뭔지 알아요? 왜? 독버섯은 이렇게 곤충들이 안와 근데 개미 보이죠? 이거는 먹는 버섯 아 빨리 가자 시끄러졌구나 내 말이 맞지? 이게 크라이막스야 아 그렇네 그 솔바 라켓 스플래시 정확히 적당히 섞여있잖아 아 전달은 진짜 음악을 좋아하나봐 좋아요 좋아요 좋아만 하네 좋아만 하는 거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까 진짜 대박이었다 네 음악 좋아하고 스피릿 있다고 그래갖고 아 깨달아 하는 거 있어요? 없어요 가볼까? 안쪽으로? 여기 묘지인데 나무가 기가 막혀 어 오 멋있다 오 사나무 냄새 어 어 뭐라고? 어 어 어 우리 사 벨레 갔는데 15분인가 15분? 15분? 15분 10분이지 뭐 아 시원하다 아 요리인데 요리 어떡하지? 있음 괴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 여기 한 번씩 끈거지 응응 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고른iami 락 락 락 락 락 저들이 왠 파인리 이렇게 들어간다고 오 형님은 이제 하면서 두 손으로 막 올리겠지 롤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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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박마호 속사리 전주배에 왔습니다 2단이 돼 있는 2단이 돼 있는 2단이 돼 있는 네 지금 원랜TV 화이팅! 원랜TV 화이팅! 2단이 돼 있는 2단이 돼 있는